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러스트벨트 경합주 3곳 중 2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하게 앞섰다는 CNN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CNN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3개 주에서 각각 726명, 736명, 819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4.7에서 4.8%입니다. 조사 결과 미시간주에서는 해리스가 48%, 트럼프가 43%의 지지를 얻었고 위스콘신에서는 해리스가 51%, 트럼프가 45%로 두 주에서 해리스가 오차범위 내 우위를 보였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두 후보가 각각 48%로 동류를 이뤘습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에는 대선에서 중도 하차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남아있으며 그에 대한 지지율은 미시간 3%, 위스콘신 1%로 나타났습니다. 이 3개 경합주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으나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해리스와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이들 경합주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